1. 쯔쯔 2. 쯔쯔 2. 쯔쯔 1. 쯔쯔 2. 쯔쯔 2. 쯔쯔 2. 쯔쯔 죽순 여기여기 2개 밖에 없어 더 캐올까요 그러면? 언제 캐? 지금 10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타이간데 죽순 진짜 아무도 없어요? 어? 죽순이 있다 저기에 뭐지? 죽순이 있어 있어 칼피로 벗어? 아 맞다 원장님 칼 안 쓰시지 야 나 능력 한번만 써봐도 돼? 나한테 당해볼 사람 딱 죽음 맞고 원장 근데 죽으면 어떡해 인첸트 한 사람이 맞아요 그냥 내가 맞아볼게 어 와 근데 진짜 보호 안 뜨면 오반데 언니도인데? 언니도 뛰어 나 근데 두 칸 밖에 안 따라 나 나 여섯 칸 반 달았어 히익 와 역시 오피다 롱니 오피 오 좋았어 어 벌써 콜타임 돌았어 도망가다가 한 번 더 써서 죽이면 되겠다 도망가다가 한 번 더 써서 죽이면 되겠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죽이면 안돼 죽이면 안되지 그거 몬스터 죽여 몬스터 죽여야 되지 않나? 늑대 같은 거 다 죽여야 거기 있는 거 언니가 죽이면 어떡해 왜? 나 죽이려 하는 소리 아니야? 아니야 아니 지금 데미지를 올린다니까 원장님이 올린다고 때려 지금 얘를 한 번 맞아봐 나 나 나 나 때려가다 와 님들 님들 한 칸 달아 한 칸 나 때려봐 나 님들 님들 나나나 왜요 왜요 타이가지형 여기 타이가지형에 세 명 있음 세 명 나 반 칸 달아 소다 몇 개 있어 짐파이야 아 그지 원주행님이 준 이한테 준 니한테 구했어 쟤 뭐하냐 뭐지 쟤 설마 지 능력에 죽은 거야 필요 없어 그거 죽여가지고 뭐하게 나 줘가 나 부위 좀 만들고 싶은데 그 작전 작전 시작하자마자 저쪽 타이가 잼으로 달래요 중간부 타이가 잼이 어디야 책장 좀 깔아주라 저 죽순 세 개 구해 아니 여섯 개 구해왔어요 그리고 마텀님 방어구 한 개만 원자 줘 어 어떡해 나 막 설탕 만들었어 어? 아 야 사람이냐 저게 아니 이런거면 저게 사람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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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괜찮아 나 상상하지마 계획이나 만들어 먹자 빨리 책장 더 깔아줘 계획이나 만들어 책장 더 깔아줘 책장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깔지마세요 그럼 이거 최고로 많이 뜨는거 칼 인첸트하면 되나? 네 아마 그럴거에요 날카로움 2 떴어 와 원고리 보호 보호 1 어? 나 화염 1 떴어 뚜레기 아 막 개망했다 개망했는데 원장님 원장님 이거 보자 댈게요 보자 어 나 인첸트 개망했어 헐 마지막 나머 하나도 밀치기 나왔어 나 개망했는데 이거 깨도 되죠 어 다이아 2개 없어? 다이아 2개 없어? 없어 나 개망했어 원장님 방어구 하나도 안해? 한 칸 달아 한 칸 달아 방어구 하나도 안할거야? 야 누가 야 누가 그거 뭐냐? 뭐 틀었냐? 옆에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부금이랑 겹치잖아 지금 철 있는 사람 없어요? 나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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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한 세트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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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여기 철 다 있지 않아요? 왜 다 철 다 없어짐? 내가 다 꺼내서 원자 줬는데 금방 안손 안손님 사용하실 철 남겨두셔야 돼요 남겨놨는데 21개 야 이거 모루 쓰면 날카로움 2로 바꿀 수 있지 않아? 고고고 야 가능하죠 네 모루 좀 만들어봐 원자한테 철 다 줬는데 근데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 경험치 여기 있어 나 경험치 여기 있어 철 철 좀 주세요 모루 하나 만드시 아 철 아 근데 나오려나 그게 모루 만드는 방법 많으시는 분? 모루 만들어봐라요? 만들어 보자 잠시만 일단 제가 나 칼 좀 만들어 줄 사람 날카로움으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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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일단 모루로 해보고 되면 날카로움에 이붙여서 줄게 모루 제가 만들게요 응 응 나 인센트 개똥났어 아 모루 사라져 모루 설치 안되나? 이거 8시 반 시작이죠 네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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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잠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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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날카로움 2 나이스 여기 강모가 짜주세요 짜요 강모기 어딨어? 아 여깃어 없는데 여기 언니 자 님들 다이안칼에 인첸 안 하세요? 했는데? 나 날카로움 2인데? 아... 나 레벨이 2밖에 없어서 혹시 레벨 2 더 있는... 아니 4 있는 사람 4 음... 음습니다 4 있는 사람 없어? 1 있어 1 1 아 원자 있어 그럼 원자 내가 철칼 인첸트 해줄테니까 그거 철칼 가지고 해봐 날카로움 2로 올리자 그럼 되겠다 님들 물량동이 만드시고 아 용암 퍼올 걸 그랬다 나 있어 하나 있어요 용암양동이요? 나도 한 개 아... 퍼올 걸 그랬네 나 철 남는 거 없어? 알겠다 강봉님 싸울 때 그냥 용암 딱... 원자 그냥 싸우고 들어가요 그냥 원자? 그 안에서? 네 그냥 상대 오면 자기 쪽에다가 용암 뿌려놓고 같이 그냥 싸워요 막 싸워버려요 뭐지 있지? 네 강봉이 컨트롤러 후기 가녀올까요? 이거... 이거랑 이거 모루에다가 한 개씩 넣으면 날카로움 2 레벨 4로 돼 어... 철... 철 좀만 주실 분 쟤 왜 막고 다녀? 뭐해? 바텀님 뒤에 철 필요하신 분 여기 철... 땡스 줘? 아 있어요 어 이거 너... 너 칼 없는 거 아니야? 저요? 있어? 원자 있어? 원자님 칼? 소다는? 없어? 그럼 이거 써 왜 놔줘? 나 있다니까 근데 깃털 쓰잖아요 깃털 능력이 깃털이라서 이게... 근데 그거 반칸밖에 안 닳던데? 철칼로 나 때려봐 철칼로 나 때려봐 그거 한 칸이야 그거... 어 한 칸 떴다 반칸 반칸 한 칸 그거 두 대 연속으로 때려봐 깃털 주워요 깃털 언니가 먹었다 그게... 아니야 아니야 연속으로 때려봐 그게... 연속으로 때리면 또 데미지가 달라서 저는... 여유롭게 낚시남 컷 Kh 언니 장사를 가려 вдруг shh 나 4칸 따랐어 준비 다 됐으면 그냥 이동하자! 외로 석탄 가진 사람 아 좀 줘 됐다 하아.. 이분 남았대. 인첸트 박스 어째어요? 나한테 있는데? 저.. 모자 좀.. 여기 자. 님들 움직일 준비하세요. 저쪽 그.. 아까 적 발견했었는데 그쪽 가서 대기타다가 죽이죠. 그럽죠. 준비를 빨리 합시다. 저 이제 출발할 준비됐어요. 어? 인첸트 테이블은? 캤어? 예. 저한테 있어요. 굿굿. 아 맞다. 철을 아.. 금을 안 구웠다. 금 필요해? 금서가 때문에. 어. 금 지금 구워. 근데 지금 1분 남았는데 그냥 이동하자. 그냥 갑시다. 일로 일로 일로. 가자 언니. 어디 갔대 쟤. 안보여 언니? 보여 보여 보여. 가자. 내가 눈이 좀 어두워서 그래. 나이가 들면 그래. 물고기를 왜 들고 있는가? 도대체 그는 손에 물고기를 왜 들고 있는가? 냉참이야 냉참. 흐흐흐. 냉동참치! 저깄다 저깄다. 저깄다 저깄다. 여기로 밑으로 와요 밑으로. 그쪽 위로 가지 마시고. 쥐쥐쥐쥐쥐쥐쥐. 언니 봤어? 몰라?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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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.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. 어디 쪽인지. 저깄다 저깄다. 앉아 앉아. 앉아 앉아. 밑으로 밑으로. 뒤로 돌아서. 길타임. 길타임 시작. 시작. 저깄다 저깄다. 들킨 것 같아. 껌틀러 가야지. 시라! 폰금킴이네? 어? 불가빠다. 어? 한명 아무것도 없다. 쪈다 쪈다. 일단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줄게요 혹시 그거 아니에요? 미러리? 설마 그럼 도망칠 리가 없는데 아니 일부러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이지 말죠 손해밀 거 없잖아요 저희 기대를 한다 다들 오고 있죠? 네 번개쳐 저분 쫓지 마요 어차피 죽여서 이득될 거 없습니다 하긴 뺏을 다이아도 없구나 왜 또 뭔가 발견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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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 무섭지 내가 맞지 제가 메딕이거든요 튀어붓는 사람 빨리 부르세요 어 협곡 협곡 님이 좀 부족하긴 하던데 저쪽 위로 올라갔어요 저분 다이아도 없는데 잡기 불쌍하다 어? 다이아도 없나? 인첸트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인첸트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인첸트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활 없나 활? 우리 아무도 없어? 어 활 없어 활? 거미줄 있는 사람 아 맞다 거미가 없었어요 아 웃기 인정 인정? 아 저 거미줄 있어요 근데 화살이 없지 않나 조약돌 있는 사람 나 저 저 조약돌 좀 밑으로 좀 던져줄게 네 안손님 너무 깊게 쫓아가시면 안 돼요? 안다 야 올라가지 마요 아니 이거 그냥 우리가 화살 만들게 그래 아니 근데 조약돌 안 던져주셨는데 던져줬는데? 반세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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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약돌이래 구식돌 아 죄송합니다 야 삽 좀 만들어봐봐 왜요? 눈 아 연희야 연희야 우리 병신이었어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이 어 대처님 칼 떨어뜨림 야 다이아 칼 필요한 사람 저요 살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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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충 아 아니야 그럼 필요 없어 조님 위에서 칼 던져줬어 어 이거 아닌데 우리 눈싸움을 시작하자 야 물 뿌린다 이리찍 아 이리찍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